어느 가게에서 A 아이스크림은 정가 몇 프로? 50% 그 다음 B 아이스크림은 정가의 30%를 할인하여 판매했다 그래서 정가가 나왔어요 정가가 나올 땐 4가지를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원가, 정가, 판매가, E 거 근데 얘는 지금 원가는 챙길 필요가 있을 거 없을 거 왠지 원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 원가 몰라도 돼 원가는 몰라도 돼 그럼 A 아이스크림 A의 정, 그렇지 A 정가를 뭐라고 잡을까 X라고 잡고요 그 다음 B 정가를 뭐라고 잡을까 Y 뭔 말하는지에 가냐 안가냐 아니 원가를 챙길 때는 이익금이 나왔거나 아니 원가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거나 아니 그러면 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년에 지금 원가에 대해서 안 나왔다고 무슨 말하는지에 가냐 안가냐 자 식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 패턴이죠 A 아이스크림 몇 개? 4개 B 아이스크림 몇 개? 5개 그 값이 얼마야? 6200원이죠 6200원은 어떻게 나와? A 아이스크림 정가의 50%라고 했잖아 100분의 50X 그러니까 0.5X가 뭐야? A 아이스크림 가격이 800가격 곱하기 얼마? 4 더하기 4 더하기 얘는? 0.7이지 7이지 7이지 30% 할인이니까 0.7Y 곱하기 얼마? 곱하기 5라고 했죠 예전에 이게 강 다시 이 0.5X 0.7Y가 지금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는 A 아이스크림 정가를 난 X하고 Y라고 잡은 거야 정가의 50%를 세일한 가격을 X, Y로 잡은 게 아니라고 A 아이스크림의 정가를 X라고 잡고 B 아이스크림의 정가를 Y라고 잡은 거야 그리고 실제 판매 즉 4개에 팔았다 5개에 팔았다라는 것은 어느 가격에 팔았다는 얘기야? 정가에 팔았다는 얘기야? 할인한 가격에 팔았다는 얘기야? 할인한 가격이 온도가 들어 빨라서 조작해야지 그러면 A의 판매가는 얼마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? A의 판매가는 50%를 세일하면 나머지 50%에 팔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에 팔겠다? 0.5X가 되겠지 그 다음 B 아이스크림의 판매가는 B 아이스크림의 판매가는 30%를 할인했다고 그랬지 그럼 얼마에 팔았다? 그렇지 0.7Y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건 개당 판매 금액이지 근데 그걸 몇 개 샀다고 그랬어? 4개 샀다고 그랬으니까 개당 판매 금액과 개수를 곱해야 대당 판매 금액과 개수를 곱해야 내가 총 지불한 금액이 나오겠지 예준이가 10세워보일 텐데 두 번째 패턴이야 A 아이스크림 3개 B 아이스크림 4개야 이 3개와 이 4개를 판매한 금액은 얼마길래 4860원이 나왔을까요? 4860원은 어떻게 나올까요? 5장이더만 이해했냐? 5장이더만 이해했네 대중 이해가야 됐어요? 5장이더만 이해가 있어 6장이더만 이해가 있어